전국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입주 20년이 지난 걸로 나타났습니다. 부동산 리서치 앱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전국에서 임대를 제외한 입주 20년 이상 아파트는 총 594만 2천 40 가구로 전체의 54.1%를 차지했습니다. 서울이 63.2%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이 62.7%, 대전이 64.5%, 광주가 58.9% 순이었습니다. 반대로 20년 이상 아파트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로 8.1%에 불과했으며 충남과 인천, 경기 역시 평균을 밑돌았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